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친구를 초대했을 때 편하게 있어 영어로는 뭐로 갈까요? 여러분,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오랫때 친구를 자주 초대했어요 같이 과저도 먹고, 비디오게임도 했고 가끔 밖에 골칼 브레싱도 했어요 재미있었겠죠? 여러분은 친구 초대하면 뭐하고 노세요?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편하게 있어 라고 하시죠?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편하다 영어로 comfortable 이니까 편하게 있어 영어로 Be comfortable? 어서 어서와! Welcome to my home! Wow, your house is really nice! Thank you!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Yeah, sure, that'd be nice! Okay, sit down, be comfortable! Okay 아이고, 손님때문에 신해서 웰커밍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된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이 좀 강하고 표현이 좀 어색해요 손님이 오면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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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에 좋은데 손님, 인자에게 괜찮으세요 옷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亲집이 편하게 미 카사, 에스프리 카사 스페인어이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써요 내 집은 내 집 partsive autres 다 닿아서 배락 잊지마세요 ete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려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나봐요. 미국인들은 이런 경우에 뭐로 갈까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It was great having you over. It was great having you over. We were happy to have you. We were happy to have you. We were glad you could make it. We were glad you could make it. I hope you can stop by again soon. I hope you can stop by again soon. 음... 자 어때요? 이제 더 자신 있게 친구들 집에 초대할 수 있겠죠? 미국인 친구 있으면 집에 많이 초대하세요. 우정도 뜨거워지고 영어온습도 많이 할 수 있어요. It was great having you over here on the ebschannel. 다음 수업에도 유익하고 친절한 내용으로 만나요. 그럼 다음이봐요 빠잉 Come on in Make yourself at home It was great having you over We were glad you could make it